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게바이야 내일 할 게임은 물고기 키우기 게임 물고기 키우기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와 물고기다 어? Z 뭐야? ZX? 아 Z는 부스터 X는 입 벌리기 Z야야야야 부스터 먹어야 돼 오 뭐가 걸린다 아 이렇게? 아 야야 야 일로와 잠깐만 조그만 거 먹어야 되는데 어 피하는 거 무빙 뭐야 그렇지 어 좀 커졌다 아 어 나 이런 게임 너무 좋아하는데 개꿀잼 승리해 잠깐만 설마 이 밑에 있는 것도 먹을 수 있나? 아직은 못 먹나? 이게 약간 그.. 상당히 현실성 있는 게임인게 뭐냐 상당히 현실성 있는 게임인게 이 공장 폐수 약간 이런 동네에 있을만한 그런 약간 그런 오염물질들을 약간 먹고 자라는 것 같은데 이 보라색깔이 애초에 뭐야 물고기도 아니고 플랑크톤이야? 어 먹자 먹자 자 마지막에는 이리로 탈출하는 건가? 아 이걸 열 힘이 없구나 내가 내가 하지 우와 이거 주워먹는다 얘 야 같이 먹자 이렇게 먹는 거야? 어어 어 쟤가 나한테 가르쳐줬어 먹는 법을 야야 이게 꿀이네 이거 먹고 자라는게 꿀이네 이게 개꿀이네 어 이게 꿀이야 냠냠 쩝쩝 냠냠 쩝쩝 맛있당 음 상당히 커졌어 꿀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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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어어 으어어어 은근 컨트롤 은근 컨트롤 어려워요 그리고 입 벌리기도 따로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 거라서 약간 입 벌리기 컨트롤을 따로 해줘야 돼서 상당히 어렵네 생각보다 자 오케이 잠깐만 이안에 들어가서 이걸 좀 먹어야겠다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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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 지띠이 아 지띠이 은윙 불 끄? 불 끄? 한 번에 여러 개, 여러 개 먹어 한 번에 야야 같이 먹어 같이 먹자 이끼 같이 먹자 같이 먹고 같이 공생해야지 얘들아 손 niños, FORN 보라색깔 이제, 보라색깔 끝났는데? 냠냠냠냠냠냠냠냠 사부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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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개시원해 야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나? 야 나와 여기가 너가 나올 곳이란다 나오렴 내가 너가 나올 곳이란다 와 뭐야 어 잠깐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안돼 그거 아니야 안돼 얘들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얘들아 음 폐수 폐수 음료수나 마셔야겠다 폐수 딜리셔스 폐수 테스트 폐수 아이고 또 갔내, 이건 뭐지? 어 뭐야 martial 땅 어? 들어 올리는 건 좀 오바인데? 그렇게 큰 물고기가 돼야 된다고? 어음... 딜리셔스 딜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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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넘어갈 수 있네? good 어? 뭐야 이건? 뭐야 이거? 이거를? 여기 다는 건가? 아닌데? 아이고 뭐지 이거? 낚시 줄에? 쏙 그건 아닌 것 같은데? 아 폐수관을 막는 거야? 폐수를 더 이상 그만둬 폐수를 아 어 야 힘이 딸린다 야 좀 더 커야겠다 딜리셔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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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야! 왜 먹어? 어? 왜 먹어? 요호 돔 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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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리셔스 딜리 딜리셔스 딜리 더, 더, 더 안 커지는 것 같은데 왠지? 딜리 형태 되게 교란 좀 더 예, 배스예요 배스 왁스 커지나? 딜리 딜리 너가 그걸 먹으면 난 너를 먹은 너를 먹 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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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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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! 딜리 딜리 어 뭐야? 힘이 생겼나? 딜리 어? 어어? 어어? 어 힘이 생겼어! 오케이! 좀 하나 먹고 가자 얘들이 오지게 잘 피해 밑엔 뭐가 있지? 와 문어다! 아 문어 뭐야? 왜 안먹어? 아 뭐야? 아 뭐야? 아 뭐야? 으아아아아아악! 아씨 뭐야? 아니야 뭐야? 아니야 뭐야? 야 뭐야 이거? 무슨 경우야? 어? 두꺽이 두세 빨렸는데? 아니 두 마리가 와서 그냥 빨아버리네 아니 답이 없이 빨아버리네 아 이기나 먹자 이끼 먹고 크는게 빠르겠다 안정적으로 크자 이끼 먹으면서 이제 어우 아하하하 아니야 아 언제 다시 가 아 언제 다시 가 얘들은 초식이야, 보니까 초식이 아니라 얘들은 육식 육식이 아냐 얘들은 얘들은 착한 물고기들이야 보니까 이 초록색 애들은 아 개빡세네 큰일났네 다시 다시 키워야겠네 아 이제 제대로 한다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까 어이 문어가 문제였어 처음에 아 여기 다 먹었네 없네 갑자기 와서 날 먹어버리네 개호의 없네 아 시바 아 아 제발 그만둬 같이 먹자 같이 먹어 같이 먹어 같이 먹어 같이 아니 뭐 갑자기 순식간에 먹어 아 저희가 무서운 곳이네 무서운 곳이야 게임 잘 만들긴 했네 게임 잘 만들긴 했네 아 이기에 의존해야 돼 이기가 맛있어보여? 와 저 파란색 애들 방금 습격 속도 봤어? 못 피해 어 못 피해 부시 안에서 먹어야 돼 부시 안에서 성장해야 돼 콧가루 진짜 무섭네 이끼만 먹으면서 커야지 초식공룡처럼 물고기를 먹어야 한 번에 폭풍성장을 할 수 있는데 어 야야야야 내껀데 그거 여기서 할 수 있어 저거 먹힐정도는 아니잖아 쟤한테 폭풍이끼성장 폭풍이끼성장 아 너무 느려 이거 이끼는 여기 좀 안전하다던데 여기 아까 분명히 저 파란색 애들이 엄청 조그매보였는데 왜 이렇게 큰거야 지금 다 빨리 크자 빨리 크자 나 먹힐정도는 아니야 나 먹힐정도는 아니야 그렇지 비빌정도지 너랑 어 먹힐정도는 아니야 너네 먹힐정도야 그렇지 이렇게 큰걸 먹고 커야지 한 번에 나도 저한테 involves 응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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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문어 아직까지 너무 커보여 안 돼 아직 안 돼 이거 못먹나? 이거 먹으면 커질 것 같은데? 그렇지 내꺼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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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와 왕파랑이 있다 왕파랑이 어느정도 복구했어 자자자 너네를 다 먹는 그날까지 달릴꺼여 더이상 안 커지나? 안 먹었지? 좀만 기다려 이정도까지가 한개였나? 진화할 때 두루룩 하는 소리 나거든? 그 소리가 이제 안나는거 같은데 이 자키가 안 커진다 이제 안 커지지 계속 계속 커져? 계속 먹어보자 그럼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커지는 것 같은데 커지나? 그러나 아직도 나보다 큰 파랑이가 있네 계속 계속 커져 보자 커지고 있는 건가? 커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씩 커진다 또 큰 애 있네 왕건이 어어 안 돼 씨뵈아 일단 여기서 최강자를 먹고 나가자 여기서 최강자가 되고 나가야지 그래도 문어는 무조건 못 먹는 건가? 와우 일로와 마시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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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 문어를 조심해야 돼 문어를 조심해야 돼 어 저거 붙었다 저거 붙었다 문어도 왕문어로 진화하는 거 어 잠깐만 무빙 무빙 치면서 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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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 잠깐만 좀 이따 올게 얜 여기 걸렸는데 얘들 뭐야 야 얘들 왜 꼈어 복으로 꼈어 복으로 꼈어 야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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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으로 꼈어 문어 먹을 수 있다고? 뻥치지마 그러다 못 먹으면 책임질 거야? 아까처럼 피와 살과 피와 다 뜯기면은 책임질 거냐고 아까도 문어 충분히 먹을만큼 작았다니까? 어 너무 계속 커지긴 한다 어구 계속 커지긴 한다 마시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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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들어가죠? 어? 아 시바! 숨끄리의 아ẹ에에에.... 누가 문어먹을 수 urge 존낼 빨렸잖아 아 미치겠네 진짜 아니 얼마나 빨아가는 거야 도대체 어? 뭐야 저거 세계관 최강자야? 아니 얼마나 빨아가는 거야 겨우 키웠는데 아 벽에 대시해야 돼요? 아 그래요? 그런 걸 어떻게 알아 가르쳐줘야지 게임에서 친절하게 모르면 맞아야지야 거기 게임이 여기서 좀 편안하게 먹고 나가자 여기서 좀 편한 존이네 편한 존 아 잠시만 여기서 너무 어어 여기서 너무 욕심부리다 못 나가 이거 어 문어 새끼 한 마리 여기 올라와서 저기서 피 빨고 이제 이제 배부르게 그냥 휴식 쉬하고 있네 어 개꿀 개꿀개꿀 아 이게 먹는게 좋네 진짜 컨트롤 진짜 잘 만들었어 빡세 진짜 아 좀 죽어 이 새끼야 좀 이 정도면 좀 빨리 복구했다 아예 아예 작아지진 않아 가지고 빨리 복구했어 자 엄마 여기 욕심부리면 안 돼 나가야 돼 욕심부리면 못 나와 오케이 복구했어 이 정도면 혐어새끼 이 정도면 가자 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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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어의 접근이에요 아래로 내려와서 문어 덮어서 이 새끼 잠재워 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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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뭐야 이거 어?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니 뭔데 뭔데 이거 어? 노랑봉? 아 문어 한 마리 가뒀다이 응 와봐 찐따야 문어 한 마리 가뒀고 아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아 앗 26분 56초 아 타임 어택 게임이야? 아 뭐야 아 끝이 좀 허무하네 그래도 물고기 키우기 재밌었구요 아 끝이 좀 허무한게 좀 단점이긴 한데 게임은 재밌는데 뭐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재밌게 봐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즐겨찾기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은 더 재밌게 관찰 게임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이 유바